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5톤 압축 집계차입니다 장비는 광림특정차의 1204EX 장비가 올라가 있구요 인증 집계차의 일체형 방통 그리고 자동 덮개까지 구비된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면서 17만키로 주행해 적지향 길이가 7미터입니다 좋은 차량이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